두부야, 잘 있었어? 26시간 만에 지금, 처음 먹는 거라서 엄마 손 깨끗이 씻었어 좋게, 여기 또 봤네 이거 좋게, 이거 좋게 이거 조금 먹고 난 다음에 사료 먹자 얼굴 좀 보자 잘 있었나? 얼굴 좀 보자 조금 천천히 먹자 조금 천천히 먹자 선생님이 사료 주시는 거 좀 먹지? 왜 안 먹고 있었어? 괜찮나 모르겠네 괜찮아? 눈 깨끗한 거 한번 볼래? 사료를 이제 좀 먹자 또 사료를 먹자 사료도 먹고 사료도 먹고 빨리 수술하자 빨리 수술하자 빨리 수술하자 안녕 다시 한번 해볼까? 다시 한번 해볼까? 오케이 오케이 마요네즈